이제 머리 풀고 힐 딱 신으면 저 겁나 예쁩니다. 다치지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나 때문에 불행해질 거면 KBS 2 태양의 후예 김지원 2016 AAA 베스트 셀러브리티상 드라마 부문 명예의 수선자는 김지원 네 축하합니다. 김지원씨 축하드립니다. 김지원씨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네 배우 김지원씨는요. 상속자들에 이어 태양의 후예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높이며 영향력 있는 셀러브리티로 떠올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본인 트로피 챙겨오시고요. 자 앞쪽으로 오셔서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이렇게 상을 받을 때마다 이 상이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항상 고민을 함께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연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태양의 후예 사랑해주신 분들은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의 서상사 진구 선배님께 많은 감사와 사랑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지원씨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제 질문 어려웠습니까? 윤명조 중이니? 안 헤어질 거다. 제 인생에 들어온 그 순간... KBS의 태양의 후예 진구 2016 AAA 베스트 셀러브리티상 드라마 부문 영예의 수상자는 진구 남국민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셀러브리티상 진구씨와 남국민씨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맞춤 캐릭터를 만난 진구씨 배우와 상대 배우와의 환상적인 케미와 여련을 선보였죠. 2016년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배우 남국민씨는 리멤버에서 악랄한 사이코패스 역을 맡아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명품배우로 거듭났습니다. 네 두 분 서로 포옹해주셨는데 자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진구씨 먼저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격경사세요 진구씨 네 반갑습니다 진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저희 소속사 식구들 그리고 태양의 후예 같이 찍으면서 고생한 방금 전에 수상한 축하드릴 김지원씨 그리고 송중기 송혜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저의 아주 소중한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요즘처럼 정말 힘든 세상을 나오게 해서 아버지로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멋진 연기로 저희 아들들 그리고 가족들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도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구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아버지시네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